주말 다 뭐 여기 보면 용욱이와 함께 한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거리감이 생겼나 싶어 마음이 편질 않습니다 겨울 곤지암 많이 함께 하셨나봐요 아버님? 이게 다에요 이게 다에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시즌에 한 번씩은 해야지 저 옷마저 안하면 저는 뭐 일하는 기계고 애들은 또 공부하는 또 기계고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 마음쪽으로 좀 교감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라고 억지로 만드는게 저런 것들인데 하루 가지고 그게 뭐 용욱이는 표정이 안 바뀌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들이 든 종이를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5순위 아빠 4순위 아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자로 아빠를 제일 꼴찌로 선택한 겁니다 5순위 아빠 왜 5순위 아빠가 됐어? 많이 만날 시간도 없고 대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상담을 한다고 하면 아빠가 어떤 방이 될까?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아빠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별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집에 제가 자고 있으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시간이 많다면 좀 어떨까? 그럼 이야기 아빠는 그냥 친구 얘기도 하고 아빠 인생을 향해 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5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셨습니까? 1등만 와주시면 자녀에게 고민이 있으면 아버지와 제일 먼저 상의할 것이다 이 질문에 아버지들의 5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단 4%였습니다 아빠들이 일에 몰두하는 사이 아이들은 아빠를 점점 더 먼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김여웅씨는 두 아이를 둔 40대 아빠입니다 그는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실제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지 혼란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련된 아버지 학교는 아빠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지난번에 회사에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있다고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가사와 역할을 하다가 오면 이제 결국은 남편 온다 남편 낳았을 때 힘든 것을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도 팁을 준 게 최대한 내가 아이들한테 잘하기 이전에 나의 주한테 잘해라 우리가 가장 그럴 때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힘들게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소홀해지고 애들한테 소홀해지는 시기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는 기간 동안 애들이 훌쩍 커서 사춘기를 겪고 성장통을 겪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지켜봐주지 않고 애들의 관심사가 뭔지도 모르고 치밀하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이 되고 그게 성인이 되어서 쭉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김영웅 씨의 하루는 분단위로 진행될 정도로 바쁩니다 오전 9시 환경경영팀과 해외 출장 전반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신입사원 또 교육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오전 11시 5분 신입사원에게 1대1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후 12시 40분 해외 법인과의 미팅 내용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화상회의를 하면서 바쁜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일정을 보면 거기에 대부분은 분단위로 이제 일이 써져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하고 분단위로 쭉 써 있어요 한 달 스케줄이 이제 미리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스케줄대로 일을 해요 오후 6시 김여홍씨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노트북까지 챙기는 걸 보니 퇴근을 하려나 봅니다 흠이 마라는 6시 칼 퇴근을 합니다 6시가 넘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퇴근 준비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9시에 출근하면 6시 퇴근을 회사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세요? 네 오늘 여름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애기 보러 갑니다 퇴근하세요? 오후 6시 정시에 퇴근을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아닌 밝은 저녁에 퇴근하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입니다 이렇게 6시에 정가에 퇴근하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어 일단 어둡기처럼 오기 전에 아이들이랑 밖에서 조금 더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어두워지면 밖에 나와서 시간 보내기 힘드니까 퇴근을 하면 곧바로 막내 재민이를 데리러 갑니다 잠시의 기다림 안녕하세요 네 아이가 나옵니다 재민아 우리 인사 한번 보실게요 반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재민이는 여전히 아빠와 손을 잡고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저기 연습하고 같이 가야 할까요? 어 같이 가야 할까요? 응? 아빠 아빠 일찍 오시니까 좋아요? 좀 늦게 왔는데 맨날 일찍 와요? 맨날 아빠 이렇게 발 늦게 오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두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는 김영웅 씨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하는 김영웅 씨 그가 처음부터 일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야 외야 길로 커야 돼 그래서 큰 아들 재경이를 키울 때만 해도 아이들보단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재경이에게 틱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무관심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큰 애가 클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집에 올 때 11시에 오고 늦게 올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나중에 아이들이랑도 관계도 더 멀어지고 그렇죠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업무나 가정의 어떤 비율을 조정한다기보다 아이들에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건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직도 밖은 밖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즐거워하며 축구를 합니다 일찍 퇴근을 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찍 퇴근을 해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이보다 나은 게 없죠 같이 앉아서 숙제를 해주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전혀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죠 백마디 말보다 진짜 한 번 몸으로 운동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재경이도 아빠처럼 할 것 같냐 이거야 나중에 아빠가 되면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렇게 잘 놀아주시면 저의 기분을 이렇게 아니까 제 아들들도 나중에 커서 제 아들딸도 이렇게 기분을 좋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만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요 네 아빠들만 하하자